생각 못했어 제이나! 그 상대는 알레리아! 아니 이게 지금 내 대가리가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안 돌아가! 아, 진짜! 아, 바꾸자 이거 개, 개초차, 개초차 하스스톤 개... 못하는 오버워치 아니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개 못하는 핫스톤 양, 양, 양성? 양성이라야되나? 실력 올리는 방종 컴퓨터가 더 똑똑하네요 컴퓨터가 더 똑똑해 으흐흐흐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만화예요 카드를 낼 수 있는 그거 뭘로 귀엽고요 지룡이 아 아 내가 이해를 못했다 내가 이해를 못했다 공격력을 주는구나 알겠습니다 공격력 플러스 1을 얻는 거구나 끓여먹으려고 아유 졸려란 놈 왜 이걸 해야되냐고 내가 내가 왜 컴퓨터랑에서 져야되냐고 아유 그룹 다 다운받았네요 2판하고 그룹하러 가겠습니다 화염구 화염구를 써야되나? 화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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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은신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화염구 일단은 상대편 무기를 파괴하자 화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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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데미지 3,3이니깐 화염구 명치를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도발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깊게 생각해야 되나? 일단 P10으로 만들어 놓자 아 어차피 명치도 못 쳐 아 어차피 명치도 못 쳐 자 어 어차피 명치도 못 쳐 자 한방에 그냥 형 끝났네 아 뭐 이렇게 쉬워 아 진짜 아 이겼다 못하는데 이겼다 이걸 해야되냐고 오오 아 으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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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은 조금만 하다가 그룹 한번 하고 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두렵긴 했는데 카스 다운받을게요 카스 다운받을게요 카스 받을 때까지만 잠시 이것 좀 하자 크흠흠흠 카스 그만 다운받아 아 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걸 안 썼어 하하하하 아 이걸 안 썼어 이씨 그래서 뭐 어때 으흠흠 거울상 변이 감기는 안 걸렸어요 흠으흠 근데 이거는 후반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난 집에서 하고 있어요 모든 적에게 3의 피해로 무작위로 나누어 입힙니다 어... 컴퓨터에 질리가 없지 내가 질 것 같거든, 살짝? 내가 이거를 오래 게임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, 좋고요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크흠 큰 그린 빅픽쳐를 만들고 있다 아, 은신이구나 이게 그러면은... 비밀? 아쉽 one otras 다시 시작하길 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재시작 재시작하자 이거는